수상자분들은 왼쪽 앞에 바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정부 항우협회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 항우산업은 국민건강과 친환경을 우선한다. 4. 품종있는 항우산업을 이룩하여 민족산업으로 정착시킨다. 김원여러분 차려 경계에 참석합니다. 천천히 살아가시겠습니다. 항우협회 김원길 회장님. 거기도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괴리에 찬 모습이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자리를 함께 있는 우리 항우가정 여러분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항우는 민족산업이다. 이런 슬로건 하에 제18회 조국 항우협회 창립기념일을 갖게 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또 국제축산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2017년 국제축산 박람회 개최기회에서 함께 예를 써주신 우리 축산단체협회의 이병규 회장님. 낭농유구협회 이승호 회장님.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님. 오리협회 김병은 회장님. 축산환경시설 2개협회 윤택진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제가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을 상향 조정하도록 편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 전에 그걸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민대 토론회 또 국민대 보고회를 거쳐서 현실화하겠다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축산인들의 여러분의 여방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의 목소리도 들고 서민의 목소리도 들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이것이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엄청 도와주시려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무허관숙사에 대한 우리 이병규 회장님 계십니다만 축산단체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장관님도 거기에 몰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안구도 안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재애스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바로 18주년 장림기념 인사를 마치고 제가 상대가 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리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끝까지 지키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